오늘은 이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우리에게 계속 다루고 계신다 할지라도 궁극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긍정적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론도 긍정적으로 나오지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과정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죠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결론을 자꾸 봐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결국은 하고 싶어서 해내는 것 그 끝을 보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살아갔죠 과정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좋은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좋은 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좋은 결말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좋아요 일단 이제 중간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살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도구를 주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건 그냥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웰빙하는 매뉴얼로 받아서는 아니 되겠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받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은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완전 장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너무 이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모든 게 이렇게 조금 타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뭘 봐도 그거의 타당성을 언제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를 탓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조직이 잘못했고 누구 기관이 잘못했고 이런 탓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이거 도대체 누구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래요 이거 지금 이 사람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 법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런데 쭉 읽으셔야 돼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게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가지 않는 일을 맞닥뜨릴 때 내가 여기에서 남탓하고 굳이 막 여기에서 막 억울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아플 때 아픈 것도 좋은 거야 병 있는 것도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하자가 아니에요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 아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불의도 당해봐야 이게 억울한 거 알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불의를 불의는 나쁜 거죠 불의를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를 내가 신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과정이듯이 믿음도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우리가 갈 도착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궁극적으로는 나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게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볼 때 내가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러한 시점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것이 이제 답해질 것이다 만족스럽게 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이 닦아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좋게 끝나 완전히 좋거든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평안하게 살아 네가 예수님 안에서 네가 행복한 인생이 마지막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 기억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진짜 신뢰하잖아요 난 이게 딱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막 내 인생을 충만하게 못 살았는데 난 이제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스토리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 인생을 이제는 마감해야 합니다 그만 이제 탓하고 인생을 하나님 밖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뭘 많이 갖고 있어야만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없이 궁색한데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한데도 계속 다른 사람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바로 교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 이제 신로함에 가서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을 고쳐주셨는데 가서 눈을 씻어라 하세요 이 사람은 일생 내내 눈이 가려졌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에는 뭐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시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요 자기가 모르는 분인데 겸손해야 이제 그 말을 듣게 되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써 이제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겸손이 열세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 있는 이라 이것은 부자만 갖고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철석같이 의존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이 나만의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잘나갈 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막 깊이 나를 성찰하고 이런 일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살든지 감사 없이 그냥 혼자 신나게 살든지 그러죠 그런데 정말 자기 성찰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도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처럼 나를 뒤돌아보고 이런 일은 잘 될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냥 작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도는 목적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매너리스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해 계속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성이시라 내가 그곳에 달려갈 것이오 그곳에 숨어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거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그거죠 거북이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잖아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 그러면서 그냥 돈이 자기의 아주 든든한 성벽인 거예요 나는 이름이 있잖아 나는 평판이 좋아 그러니까 이 평판 가지고서 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성벽이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우리 가족이 좀 다 아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난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망대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갖고 있는 위급할 때 도망가는 망대가 있어요 잘될 때는 잘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한다 이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더 위대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용하신다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은 너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리라 해요 그래서 네가 넉넉히 그거를 감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할 길이신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진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좀 꼬인다 싶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최고 장관이었다가 순식간에 쫓깁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야생동물 쫓듯이 그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다른 그 동굴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예요 원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사람의 영역에 있었던 그런 동굴입니다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 동굴이죠 성공의 이미지의 동굴 자기의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치우셨어요 진짜 네 망대는 뭐든 진짜 네가 숨어야 할 곳이 어디인 것 같아 너 그런 약간 환상 가운데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숨어야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라 사실은 진급의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불평하게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회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 가는 데마다 다 따를게요 해요 예수님의 답을 보면 여덟아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여운은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등우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려나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내주시는 거예요 열려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불러내주시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숨을 것이냐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곧잘해요 곧잘하다가 어디에 딱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삶이 저는 이쪽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망된 거 알겠어 나한테 숨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거 가르쳐주는 시간이야 여러분 믿음과 겸손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만한 영성이 있으면 사실 발견하실 거예요 교만하면서 믿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잃어버리시고 교만한 인생으로 사시던지 아니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버리지 말자예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합니다 예정부